안녕하세요 알렉스 입니다. 우리집사람은 지금 야채를 지금 깨끗하게 주문진해서 회를 3만원어치 회사고 그 다음에 많이 좋습니다 아주 우리 단골집 그 다음에 4만원 2키로 짜리 문어 또 사구요 여기는 소돌 해변입니다 보시죠 한가하네요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한가합니다 물 깨끗하죠 지금 한 3시 정도 됐습니다 으 으 으 죽여줍니다 으 으 날씨도 좋고 지금 아들 주라고 아들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러고 와이프하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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